고생 많았다, 아들아. 침을 잘 드는 놈구나. 앞으로 침을 니가는 들어가야라. 진짜 정확하게 쓰러지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.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놈을 잡아들라. 내 그놈의 사지를 갈기갈기 짓여 죽일 것이야. 퉁을 맞은 듯 나옵니다. 조경이야. 앞으로 저를 도와 침을 놓을 전 봉사입니다. 아, 보이는구나. 저는 어둔 곳에서는 조금 볼 수 있습니다. 지금에도 도왔습니다. 자네가 저와의 치료를 맡아줄 수 있겠나.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하겠습니다, 저와. 기침이 잦아들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. 도망치는 자를 봤습니다. 세자 자아가 걱정되어서 핵심경에 다시 가보았는데 어떤 놈이 장부를 넘어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. 영상인 제가 전화의 상태를 확인해야겠습니다. 누군가 이 사망초를 쏴서 세자 자아를 독살한 것이다. 누굴 봤다는 것이냐. 본 것이 빠짐없이 구하곤. 여기가 내일 모리세. 몸에는 우리 같은 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신은 딱딱 차려다는데 다 틀림없이 뭔가를 죽어받았습니다. 제가, 내가 뭘 본 것 같아요.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네. 세자 자아가 계속 오실 날이. 안 보고 사는 게 몸에 좋다고 하여 눈을 감고 살면 되겠는가. 그럴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살아야지. 어이, 아르센! 거기서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네 놈들 목이 날아갈 것이야. 세자가 돌아온다 하니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나 보네. 아, 진게 황망한 일이.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. 어쩔 것이야. 소경이 네가 무기라 됐던 것이냐. 목격자가 제게 준 투서이 있다. 당장 저놈을 끌어내 목을 죽어라!